싹 갑시다 제넌니용, 하이용 이럴땐 뻑큐 ыс..하잇 하이 하이 아이씨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요 나만 죽이지마 나만 죽이지마 쓰..쓰리마세에엥 쓰리마세에엥 야 이스키 잡아 개못하는데 이스키 거기 서키 나리잡겠다고 슈발 어 어딨어 여기 위로 올라간다 내가 하울 때 이렇게 위로 우 우 우 우 우 우 followers 로 로 로 로 이게 무빙맞습니까 이게 바로 제 무빙 뭐야 이 새끼 이 좆밥세 이 좆밥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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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얏끈 가버렷 자 여기 도망갑시다 으허허허이 죽게나기야 이거 어 이 새끼 어디 아 개내려 뚜벅이 아하 아퓨 투벅이 개내려 앗 오케이 깜치지 우 Mumbai 아 무빙 아슈 으아앞 으어쓱 아씨 뒤지는 줄 어허당 이다 안 나온다 일로 오온 일로오온 일로오오오오온 어딜야 여기 날라갔다 어 으으아아 슥 으아아 아아아 이 새끼 플레이 갯쩔는걸 개쩌는걸? 존나 못하는군 개쩌게 하는 줄 알았는데 존나 못하는구만 아예, 한자님 고맙습니다 어이 뭐야 어? 어이 뭐야 야 뭐야? 여기 누갔는데? 뭐야! 뭐야! 야 이 새끼 이 몇 개를 깐거야? 아니 이 새끼 이 를 몇 개를 깐거야 아이 덫을 다섯 개 깔았어 미친거 아니냐? 저 새끼 저기 여기다 며초로 기다린거야 내가 깐다. 내가 대기한다 일로와 야 똑같이 복수한다 이 새끼야 똑같이 복수해준다 아 이거 카수스까지 잡아야 되겠다 Ant stycoon 호우! 오딜 어디가 아 두퍼보다는 그냥 공속 쭉 Pack 공속만 올리려고 야 공속만 올려도 정말 셀네 아 진에 AP였어요? 어쩐지 딜리 threw x4 자르반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뚜벅이야 야야야 이거 날 구해줘 왜 혼자 도망가는거야 창이 쿨타이밍이 적으니까 창으로 좀 데미지 입히면 될 것 같은데 와 이블린 봐 와 내 옆에 있는 친구 못갔어 아아아아 어디 어디 들어와 이 캐럿은 새끼야 형 딜 어마어마하다 형 딜 어마어마하다 이색 어마어마하구만 아칼리 너도 어마어마하구만 야 아칼리는 진짜 쓰레기다 자꾸 여기다가 동그라미 두개만 두개만 자꾸 그리고 끝나는 것 같애 미술가야 예술가야 죽어 동그라미 두개만 그리고 끝나 딜도 없고 쓰레기야 자 여기서 이제 궁 어? 으악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터치라니 아칼리 교지판 만들어 아 데미지 피읍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피읍이 없으니까 으악! 으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으하핳 으아아악! 으아아악! 한 명만 한 명만 와봐 한 명만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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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왑! 으아 우지마 미안 3대1은 아니겠다 3대1은 아니다 뭐니깐 3대1은 3대1은 아니다 형이 간다! 이N 안주고 데미지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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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좀 마저템 좀 눌러야되겄다 이야 마저템 좀 눌러야되겄다 녹는다 녹아 자르바 자르바 존나 귀여워 이 새끼 빠개? 애들아 가! 죽여! 이 새끼 빠개네 이 새끼 죽여 오케이 야 근데 이블린이 진짜 세다 대박생골 이제 끝내자 가? 가지고 놀때로 가지고 놀았어 나도 도중에 가지고 놀아졌긴 했지만 아칼리부터 한번 잡아볼까? 어딜? 어딜? 아 형! 으악! 으악! 아 진짜! 아 가발렷! 이 새끼는 뒤져도 문제야 가수수 가수수 이 새끼 뒤져도 문제야 끝났다 가라 미디언! 가라! 가라 미디언! 헐 이거를 이거 미디언 하나만 때려봐 그렇지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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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! 야야 빨리 때려! 야! 야! 가라! 가라 배가! 가! 이거 밀어버려! 배가! 오! 어쩔 수 없군 최후의 최후의 막탄은 나다 야! 한 명씩 전멸? 최후의 막탄은 나다! 간다! 으악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앗 헉! 오케이 석세스 이것도 아마 딜량도 내가 1등일거야 아마 근데 내가 하는 챔피언마다 거의 다 1등이네? 딜량은? 딜량이 진짜 좋나봐 흐어우! 흐어우! 이벨! 이블린이랑 배가 왜 이렇게 딜 많이 넣었냐? 뭐야? 뭐해? 엉